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작년에 CES할 때는 로봇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메타버스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XR이라든지 VR기기 쪽에서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CES 기대감에,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그때 12월쯤에 되면 CES 관련주들이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순차적으로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조금은 달라요. 지금 지수 자체도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관심주로 거론되는 것들이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과거에 비하면 모멘텀 자체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제가 XR이라든지 VR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할 뭔가 미증시도 휴장이고 글로벌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깜깜이 장세 속에서 뭔가 어느 정도는 확실해 보이는 섹터에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XR과 VR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CES가 이제 다음 주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소니가 XR, VR기기를 출시를 하게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메타 그리고 애플이 순차적으로 기기들을 좀 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 가지고는 지금 뭐 서랑설레가 많죠. 뭐 저번에는 뭐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다가 출시 일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경계의 침체라든지 반도체 수급 이슈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출시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애플 그리고 애플의 어떤 그 XR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에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은 상황이고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XR, VR 시장에서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 그리고 제품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밑에 이제 하단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밸류체인, 국내 관련 기업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흐름도 봐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CES 2020-23에서는 XR, VR 관련 기기들을 좀 봐야 된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LG 이노텍은 제가 저번 달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분출이 있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손절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느 정도 선호주로는 충분히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LG 이노텍 애플 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 그리고 CES 2023 열리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 최초로 부스를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죠. 과거에는 비공개였어요. 그래서 고객사들한테만 LG 이노텍의 기술력을 계속 표현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LG 이노텍의 기술력,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객사가 조금 애플 외에도 조금 다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LG 이노텍도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단에 어떤 투자를 감행을 했기 때문에 광학 솔루션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XRVR 관련주 이제 나무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세분출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물론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빨간불 5%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98%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편향된 고객사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무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이 글로벌 단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점유율을 선점해 나가느냐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프렉스고요. 뉴프렉스도 이제 애플 관련주로 항상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에다가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죠. 메타가 출시했었던 퀘스트2라는 XRVR 기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뉴프렉스가 생산을 하고 있던 FPCB 이게 기기 단에 4개까지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그 기기의 손잡이 부분에도 FPCB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이제 공급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배가 넘는 11개의 FPCB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XRVR 시장 성장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FPCB의 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XRVR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 그러면 CES 2023에서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최선호주는 뭘로 보고 계세요? 최선호주는 APS 홀딩스인데요. XRVR 기기 오늘 다 나름 괜찮은데 최선호주만 좀 많이 눌립니다. 마이너스 6%대 하락인데 그래도 21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충분히 어떤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초미세 FMM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확장현실 그리고 XRVR 기기 전용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지금 APS 홀딩스의 어떤 기술력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000ppi급의 RGB OLED 방식의 기기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3000ppi가 뭐냐라고 보면 픽셀 퍼 인치입니다. 그 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기존에는 1000개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APS 홀딩스가 시제품으로 개발한 게 3000개의 홀이 한 인치 안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질이라든지 픽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크기 자체도 상당히 작아졌기 때문에 해당 기술력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고객사 그리고 국내 고객사들의 시제품도 보내주고 지금 어느 정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채택은 안 됐어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RGB 방식의 OLED, APS 홀딩스의 제품이 아니고 W OLED라 해가지고 화이트 OLED라고 합니다. 이게 화이트 필터라 해가지고 RGB 위에다가 화이트 필터를 깔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안정성이라든지 디스플레이의 어떤 발색 자체를 늘리는 기술이었는데 해당 기술보다는 지금 APS 홀딩스가 개발한 RGB OLED 방식이 훨씬 발색도 좋고 화질면에서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기기에 지금 시제품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려면 APS 홀딩스의 기술력과 어떤 영업력이 내년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PS 홀딩스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현재 1만 4,100원입니다. 지금 종가부터 1만 3,400원 위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2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만 1,3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S 홀딩스 결국에 이번 CES 2023에서 가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XRVR 기기 관련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